이걸 잘라버려야 진짜 이거 지금 두번째 하시는거에요 그냥? 네 두번째 그니까 저번에 하나만 끝내려줬군요 에폭시 퍼트 있으니까 끝까지 발라놓고 가세요 그냥 아우 진짜 아 좀 이거 안붙인 버전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얘도 이제 유행이 어느덧 유행이려나 이것도 이거 몇 년 전이라서 그니까 안나오지 않을까 응 그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식어버렸다는 것도 참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괜찮은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팬층이 적으면서도 오래가지 못한다는데 참 득됐다 응 응 어후 어후 고생하십니다 어후 고생하십니다 근데 또 맘에 드는 뾰족머리가 또 없더라구요 그니까 진짜 어이가 가격대도 괜찮고 신고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너넨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야 돼요. 손 찔리니까. 오, 됐다. 끝. 끝. 끝.